안녕하세요. 허팝입니다. 지금 허팝이 1박 2일 야외 촬영 나와 있는데요. 지금 여기는 숙소구요. 허팝이 잠을 자다가 방금 일어났습니다. 지금 카메라맨이랑 직원 친구들은 다 자고 있는데요. 허팝이 지금부터 몰래카메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몰래카메라를 하냐면 캡사이신을 수박에 넣어서 캡사이신 수박 몰래카메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. 출동! 우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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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양고추 고춧가루 그럼 갭쌀 신수박은 냉장고에 다시 넣어놓을게요. 냉장고에 넣어놓을게요. 냉장고에 넣어놓을게요. 냉장고에 넣어놓을게요. 냉장고에 87화ÚM 이 냉장고에 넣어 Ellen & yi 냉장고에 넣어놓은 냉장고에 넣어줘. elfurance 흙으로 넣어놓을게요. 고춧가루 잘 안풀는데? 여기에 청테이프를 붙일게요. 그리고 청테이프를 붙인 구멍을 뚫렸던 부분을 밑으로 해서 자르기 주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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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숟가락 먹으러 왔나 왜? 상한거 아니에요? 아니, 떨어져서 샀는데? 어제 이마트에서 샀는데? 이상한 맛 나라는데? 왜? 이거 왜 이래? 맛있는데? 너무 맛있는데? 집어보세요! 맛있어요! 맛있어요? 맛있는데? 드셔보세요! 드셔보세요! 약간 칼칼한 수박 맛이에요. 그렇게 캡사이신의 엄청 매운 맛이 나는건 아니고 약간 칼칼한 맛이 나는 수박 맛이었습니다. 캡사이신 범벅된 수박인데 한번 먹어볼게요. 달콤한 맛 달콤한 맛 음... 아아악 아아악 쓰읍... 쓰읍... 이건 캡사이신이 포함되지 않은 수박입니다. 음... 아... 진짜 죽을 줄 알았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